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2 D-Day Final 스테이지. 제가 올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N제, 그리고 마지막 단원별 강의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병행하고 있죠. 실전모의고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단원별로 진행되는 실전문제풀이. 흔히 우리가 이제 N제라고 부르죠. N제 마지막 시리즈. 제가 올해 뭐 기출 빼도 3순환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기출을 빼도 실전문제풀이 N제를 세 번째 다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봄에 기본비급을 개강했었고 심화, 킬러 주제 위주로 구성된 기본비급 N제를 점검을 했었고요. 여름때 일당백, 전범위로 구성된 또 심화 N제를 개강을 했었고 이제 파이널 시기에도 N제. 전통적으로 제가 뭐 10년 넘게 이어 내려온 저의 뭐 시그니처 커리큘럼이죠. 그러니까 뭐 정규 커리큘럼에 늘 있었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미리 아시는 분들, 특히 N수행 같은 경우는 뭐 D-Day 이쯤 뭐 백이범이 D-Day 개강하지. 근데 예전에는 제가 조금 얇게 운영을 했었어요. 뭐 그때도 뭐 얇고 두껍고 분량이 많고 적은 건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가 뭐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백제 정도의 조금 컴팩트한 그런 N제로 운영을 하다가 요새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학습 패턴이 조금 다 딜레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느꼈죠. 지금도 이제 일당백도 안 들어간 학생들도 있으니까 지금도 삼순 안 보고 있어요. 이제 필수본 끝냈어요. 뭐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고 N제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경험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무조건 문제를 많이 제공하고 강의를 많이 찍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마냥 좋은 일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또 일종의 회의도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많아요. 조금 더 양질의 문제를 좀 많이 더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또 의욕적인 학생들도 늘고 해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국이 시국이기도 하고 해서 올해는 DDA를 좀 확장 개편했습니다. 거의 전면 개정 가까운 확장 개편을 좀 했고요. 총 34테마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펴서 이렇게 목차 목차를 보시면 34개의 테마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34개의 테마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 전체적으로 100문항 운영하던 것을 확 늘렸죠. 160문항으로 확대 개편해서 사실 뭐 거의 기본비급 부럽지 않은 기본비급이 한 220문제 정도 됐으니까 거의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수능을 두 달 앞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항을 연습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실모랑 좀 병행하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렇게 확대 개편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 용어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 밝힌 적은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그 현대물리 몇 개를 빼놓고는 다 고전역학이거든요. 사실 전자기도 알고 보면 그 전자기의 주요 유형이나 원리들이 다 고전역학에 기반한 것들이 많고 파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역학비역학 구분하는 것은 약간 수험에서 수험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은어 같은 거라고 봅니다. 물리 은어 같은 건데 그들만의 용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워낙 보편적으로 쓰시니까 저도 뭐 안 따라갈 수가 없네요. 유행을 그래서 책에다가 이런 용어를 써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책에다가 역학비역학 용어를 써본 건 참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좋은 게 일단 더 중요하니까 제가 그렇게 백날 주장해봤자 여러분들은 또 역학비역학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역학과 비역학으로 구분해서 뭔지 확 와놨죠. 고전역학, 역학적이너지, 보존까지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연력학부터 특수상대로 온 전자기, 파동과 정보통신 다 때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11개의 테마로 구성했고 역학은 그 다음에 비역학은 23개의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교제 160제로 구성되어 있고 본교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또 올해 이제 제가 일관되게 삼순환, 제가 운영하는 모든 문제풀이가 그랬죠. 삼순환, 기본비급, 일당백, 그리고 디데이까지 일관성을 좀 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삼순환은 세 번 반복 기본비급도 결국에는 세 번 반복 일당백도 그렇게 구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데이는 세 번 반복까지는 좀 버겁잖아. 뭐 이제 듣는데 한 한 달 잡고 듣는다 치면은 이거 세 번 반복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이거는 2회 반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워크북을 하나 더 드리고요. 워크북은 사실 뭐 모의고사라고 이름이 돼 있긴 한데 스무 문제씩 섞어놨어요. 섞어놓긴 했는데 뭐 모의고사처럼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흔들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풀어보는 것과 또 모의고사처럼 흔들어서 풀어보는 것은 조금 질이 다르거든요. 시간은 그냥 대략 한 우리 문제가 좀 빡세기 때문에 뭐 빡세다는 거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OX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나 주관식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또 다지선다 문제들도 비역학 같은 경우는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그거를 뭐 30분 내에 한 회분을 푼다라는 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한 40에서 45분 정도 잡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로 변형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고 당연히 상세 해설이 2권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1권에다 넣어놓으면 좀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별책에다가 정답 해설을 수록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형 반복, 반복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좀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제 구성에 대해서는 교제를 받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교과 개념을 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어요. 교과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중간에 빵구도 뚫어놓고 채워봐라. 중요 문제풀이의 포인트라든지 또는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핵심 개념들을 한 번 정리를 했고요. 테마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이제 문제풀이의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 문제풀이 전략과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과 개념들을 요약 정리했다. 상당히 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일당백에도 그런 초지역 워크북을 제가 제공했을 겁니다. 천문항에 OX문항으로 구성된 교과서의 어떤 주요 내용들. 명제화된 교과서 개념들을 연습하면서 호평이 많았어요.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형태로 봤더니 되게 좋더라 해서 비역학 파트는 그게 좀 더 강조가 되니까 비역학, 역학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역학 파트 말고 비역학 파트에서는 OX 발문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다지선다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물어보는 건 이 중에 3개인데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문제를 섬세하게 분석해서 교과 개념들을 투영시켜 볼 만한 뭐 많으면 한 7, 8개까지도 이제 선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좀 더 스텝 바이 스텝 또 구석구석 꼼꼼하게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실험, 자료. 비역학은 그게 핵심이잖아. 개념, 실험, 자료. 그것들. 뭐 자료에는 표도 있고 뭐 그래프 형태로 제시된 어떤 자료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특히 비역학을 특화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백날 설명해 봐야 이제 뭐 제가 누군지도 다 알 거고요.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제가 어떤 스타일로 수업하는지도 알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좀 사소하게 억울함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또 평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는지는 아실 거니까 믿고 따라주신 분들을 위해 끝까지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쥐어짜내서 마무리를 좀 성대하게라는 표현은 그렇고 화려하게라는 표현은 그렇고 내실 있게, 차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그게 뭐 저에 대한 믿음이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든 또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 그 노력, 그 흔적에 대한 믿음이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끝까지 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지 좀 부탁드리고요. 백날 뭐 설명해 봤자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두 권의 교재 준비하셔서 첫 수업부터 예습을 하셔야겠죠. 첫 수업부터 한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 좀 풀어서 당연히 문제풀이 수업인 만큼 교과 개념 점검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뭐가 어려웠는지 정리하고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흡수하고 자꾸 책만 사서 푸는 학생들도 많은데 마지막이니까 백이범이 뭘 강조하는지 백이범이 올해 수능을 어떻게 예측하고 예상하는지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강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경청하고 다시 한 번 이제 백이범이 풀이법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 모습들도 좀 지켜보실 겸 수업도 좀 빠른 템포로라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찾아뵐 거고요. 오티 듣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